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대책이 없는 부동산 대책 22번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금매로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잠실이나 삼성동 같은 데는 23일 화요일까지 넘겨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바쁘고요. 사람들이 지금 다 바쁩니다. 전세 끼고 못 산다라는 게 대책의 지금 22번째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대책이 없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대책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전세 끼고 안 산다는데요. 현금만 가지고 있는데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사야만 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대책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서민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내존 주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대출 끼고 담보 대출이라도 하고 또 그게 부족하면 신용 대출도 하고 그 부족하면 부모님한테도 빌리기도 하고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빌리는 것도 증여다 하고 신용 대출 그거는 못한다 하고 또 담보 대출 이런 거 전세 끼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 하고 국가가 왜 이렇게 나서 가지고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그게 권리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국가라는 거는 내 통장의 잔고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의무를 다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강남 이런 쪽에 양도 부동산 양도 이거에 목숨 걸고 하는지 그런데 그 정부의 사람들을 하는 행태도 보면 같은 정부 내에서도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동기가 이상한 겁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지금은 위헌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따져보면 정책을 가지고 뭐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집값 잡는다고 단속을 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좋다고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정책 펴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누구 핀셋으로 해가지고 잡으려고 국가 공권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쓰는데 그 공권력을 써요. 집중을 해가지고 국가 역량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현금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역량이 없어요. 어느 정권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금융위기가 일어나도 나라가 무너져도요.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그러려고 현금 모으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은요.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다 전세 끼고 사지 않겠습니까. 서울만 해도 기본적으로 다 9억이 넘어요. 국은 누가 해줬어요. 국가가 그렇게 해줬잖아요. 1년에 3억씩 팍팍 5억씩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을 딱 올려놓고 보여서 내라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재밌겠죠. 세금 더 거두니까. 양도서 딱 올려놓고 집도 못 팔게 해놓고 안 팔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보여서 때린다고 하고 증여로 가면 증여서 더 때리겠다 하고 좋아 그러면 거기서도 패해봐라 그러면 상속해서 다 잡아버란다 하고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투를 하고 있고 서울 시내 전체가 이제는 전세 끼고 집을 사고 할 수가 없다. 대출을 안 해주니까. 강남구는 삼성역산보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버리면 삼성청담 뭐 이런 그쪽 지역 있잖아요. 송파 잠실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놔버리니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가 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들어가여서 살아야 한다. 거주 안 하면 카트로 때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입자가 있으면 거주하지 못하잖아요.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나가야 뭐 거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 끼고 못 사는 거예요. 참 진짜 머리도 어떻게 쓰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머리를 쓰는지요. 세입자가 다 나가야 결국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꼼짝답싹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갭투자 전세 끼고 집 못 사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청명하는데 왜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청명하느냐. 그렇게 해서 얻을 의익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즉 즉 즉하고 있잖아요. 주어도 함께 바쁘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팔아야 되니까 그 돈은 막 주워 먹기 바빠요. 현금 많은 사람들은 다 주워 먹을 수 있다. 이 정권에서도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혜택을 보는 부류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부동산 임대 정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렇게 낸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분명히 엑스맨이 한 겁니다. 이 정권의 엑스맨이 분명히 한 거예요. 누군가를 야야야야 빨리 내가 뭐 할 때 나중에 규제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빨리 빨리 이때 빨리 빠져나가 라고 의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엑스맨이 한 것은 맞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그때는 혜택을 다 주고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단속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빨리 세금 혜택 줄 테니까 빨리빨리 얼른 얼른 임대 등록해가지고 빠져나가라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 놓고 지금은 그거를 억제를 한다니까요. 임대 등록자를 그냥 막 투기권으로 말아가지고 대책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민간 임대 사업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해가지고 그때 내놓은 것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12.13 부동산 대책 그런 식으로 내놨잖아요. 그리고 23일 날 냈던 12월 23일 냈던 임대 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그 발표문을 보면 임대 사업을 등록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지방세 감면을 확대해 주겠다. 지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하고 다가구 주택 재산세를 감면하겠다. 그리고 소득세 감면을 확대시키겠다. 분리과세 필요 경비율을 조정시키겠다.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겠다. 중공공임대 양도세 장특공 확대 8년을 하면 50%에서 70%로 해주겠다. 양도세 중간을 배제해주고 장특공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을 축소시켜주겠다. 5년 임대 시 그거를 그 다음에 건보료 부담도 완화시켜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4년 임대하면 40% 8년 임대하면 80% 이런 식으로 꽃빛 환상적인 감면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무려 3만 5천 6명이 등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이 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오죠. 다주택자가 아니 집값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임대를 장려를 해버렸는데 다주택을 장려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다 임대 등록하는 거지 1주택자가 임대 등록하는 거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주택자들한테 야야야 내가 빨리빨리 세금 혜택 줄 테니까 빨리빨리 등록해서 빨리빨리 빠져나가라 이렇게 다 광고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이 안 나오죠. 매물이 안 나오죠. 매물이 나와야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공급은 줄어들어버리고 수요는 여전히 많고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다시 확 불붙으면서 문제가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의도적 내가 실수로 잘못 알아가지고 아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정책을 펴는 사람이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방세 감면 확대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해주고 소득세 감면할 때는 어떻게 해주고 양도세 감면할 때는 어떻게 해주고 건벼료 부담 많아 할 때는 어떻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 다주택자 임대 등록해가지고 집값이 당연히 매물이 안 나오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알고 제가 그때만 해도 페이북에다가 실시간 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저도 아는데 정책하는 사람이 그거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집값이 다시 불붙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붙게끔 하는 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는 내가 보니까. 떨어지는 거를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집값을 안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상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아니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집값은 어떤 식으로든지 높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단지 같은 편에 어떤 편들에게 시그널을 준 거죠. 야야 조금 있으면 임대주택 이거 규제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때 지금 다주택자 특히 집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편들 너희들한테 시그널을 준 거야. 빨리빨리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 이런 식으로밖에 추론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정책을 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분명코 엑스맨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에 다시 불붙으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다 세 혜택을 벌려고 100% 벌려면 이제 8년간 임대료 통제를 받는 중공공임대료 등록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등록된 임대주택 수만큼 거래 가능한 매물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어떻게 됩니까 3만 5천 6명이 새로 등록했으니까 3만 5천 6건의 매물이 사라져버린 거고 그러면 이게 그 동안에 몇 개월 사이에 통계를 내보면 몇십만 건이 사라졌겠죠. 매물이. 매물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줄지는 않았는데 공급만 떨어뜨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이거를 예상을 못했다 하면 그건 진짜 무능한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나라 정책을 패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진짜 불행한 국민들이에요. 어디 접심물에 빠져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정부를 뽑았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더 흉측한 거죠. 진짜로 그런 거예요. 2018년 그러다가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또 바꾸죠. 완전히 바꾸잖아요. 그냥 몇 개월 사이에 탁탁 바꾸는 거예요. 정부는 자두책자가 가격이 많이 오른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가사하기로 했다. 아니 몇 개월 사이에 정책을 나라 정책을 엿박감 먹듯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정부예요? 그게 부동산 정책 부동산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아니 왜 부동산에 이 노무현 정부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부동산에 목숨을 거냐.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의도가 있죠. 의도가 없으면 왜 그거를 자꾸 그 패를 만지장 만지장 하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냐. 집착하는 건 의도가 있는 거죠. 먹적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세수증들을 위해서 집값을 자꾸 올려놓고 공시지가도 바로 올려놓고 이제 할 거 다 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세율까지 또 건드려가지고 부가세까지 또 올리겠구나. 결국은 세금 걷어가지고 자꾸 뿌리고 세금 걷어가지고 뿌리고 그러면 국가돈이 나돌아다니면 허공에 나돌아다니면 그거 먹는 사람들도 또 생기는 거고 IMF 때가 바로 그랬잖아요. 단군유사 이래로 그렇게 국가돈 빼먹기 좋은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잔뜩 쥐어 짜가지고 끌어당겼다가 이제 푼다고 풀었다가 누구를 위해서 풀어요? 그거를 또. 아니 세금은 그렇게 해서 거두는 게 아니고 나라 경제력 자체 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 판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판을 키우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판을 못 키우고 있는 거에서 없는 있는 사람한테 자꾸 끄집어가지고 없는 사람 준다는 그 명분 하에 없는 사람들이 고소하다 고소하다 더 세금 때려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집안의 가장이 밖에 나가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돈도 못 벌어오면서 자꾸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준 용돈 있지 용돈 가지고 적금 넣은 거 애들 보고 그거 적금 다 깨? 그러니까 장남하고 차남은 아껴가지고 어떻게 모아가지고 적금을 했는데 볼면소리 하니까 막내나 같은 경우는 나는 적금 든 게 없으니까 고소하다 고소하다 막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죠. 안 그렇습니까? 가정의 대접을 받겠냐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임대 등록 혜택을 더 줄여버렸죠. 임대주택 가액 기준을 추가해가지고 공시가격 6억 원을 수도권 기준입니다. 6억 원을 넘는 임대주택은 지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또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정책이 180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다 등록해라 해놓고 나서 몇 개월 사이에 등록하지 말라고 한다 이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무슨 역할의 정책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만한 머리가 밖에 없냐 이거예요. 부동산 대책이 이건 대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아마추어죠. 아마추어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아마추어는 이렇게 하더라도요. 미안하다고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겠죠. 그런데 사과도 안 해요. 하여간 이 정부에서 무슨 대책 내려와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사과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뽑은 것 같은데요. 대책이 22번 나왔는데 대책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비난받아서 싸죠. 이런 식으로 비난받아도 싼 거 아닙니까. 당연히 누가 이렇게 그러면 좋다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어떤 때는 임대업을 장려하면서 이제 전셋값 잡겠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아파트 내놓지 못하게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막아버리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또 창구를 이제 간신히 하나 열어준 것이 뭐냐. 아니 십 년 보유 그다음에 올해 6월까지 양도하면 간신히 그래서 이내 조금 중과 안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쫀쫀하게 그냥 통 크게 말이죠. 십 년 보유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해줘야지. 아니 그리고 뭐 6개월 줘요. 그거 딱 1년이나 2년 주고 화끈하게 주면 되죠. 그래 우리가 중과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빨리빨리 집 내놔라. 이렇게 하면 집값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외물이 많아지니까 일단은. 그런데 그거를 전혀 안 하고 생색만 직거리만큼 생색 내고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는. 마스크를 안 파니까 마스크가 올랐잖아요. 우리가 그거 뻔히 느꼈지 않습니까.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계속 마스크 안 팔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스크 값은 더 올라가죠. 부동산 가격도 다 똑같은 겁니다. 부동산도 팔게끔 해줘야 마스크급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팔게 꽝꽝 묶어놓은 거예요. 양도서 팍 세게 또 중과해 놓고 나서 양도서 장병 올려놓고 그래서 인하 안 하고 중과만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임대주택 다 묶어놔가지고 타주택자들 매물 못 내놓게 해놓고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길을 안 열어주는데 길을 아니 길을 안 열어주는 거 길을 가라고 하니까 환장을 노리시냐. 정책이 22번 나왔는데 방향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 골프도요 하다 못해 방향이 맞아야 홀컵을 향해서 우리가 골프를 티박스에서 홀컵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티박스에서 골프를 홀컵을 향해서 때리다가도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홀이니까 이쪽 홀 깃발을 홀컵을 향해서 때려야 되는데 다른 홀 깃발을 향해서 때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비 나오고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때리고 뭐 하고 있으니까 매 홀마다 양파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양파 이상이 나와. 홀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 할 거 아니야. 양파가 뭔지. 배가 나온다 이거예요. 배가. 그러면 그 사람이 18월 다 돌아봐야 지금 22월 돌았는데 점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골프챗 잡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골프장 나오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 국가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골프도 못 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칠 때마다 오비나 버리고 홀컵 있는 방향으로 치지도 못하고 헷갈려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치고 있고 그러니까 정권 내부에도 스스로도 방향이 자기들끼리도 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임대 활성화를 했다가 또 어쨌든 임대 제한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게 같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 나온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으니까 비난을 받았다 이겁니다. 정말 아마추어다 이겁니다. 아마추어. 이 정부 믿고 어떻게 삽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제 위헌소송이 법물같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저만 해도 유사 매매 사례가 이거 유헌소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 어떻게 찾아요. 납세자들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재산가액을 높이고 상속 재산가액을 높이고 증여 재산가액을 높이려고 자꾸 납세자들 보고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상속 안 받는 사람은 고소하다. 뭐 상속사 더 내라 증여사 더 내라. 그러면 본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금은 한 번 이렇게 딱 과부하가 걸리면 절대 세금만큼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집값도 보십시오. 아파트 가격 그 청량값이 5억짜리가 10억 됐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다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이렇게 샀다 해요. 그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한 번 그런 식으로 기준시가 제도하고 실거래가 제도하고 차이가 집값 상승 차이가 엄청 날걸요. 그러니까 노무현정권 때 실제거래가 가액 제도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정책 하나하나 이런 거 따져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마다 땜질하는 일하고 땜빵하고 여기서 터지면 또 땜빵하고 저기서 터지면 또 땜빵하고 스물두 번째까지 했으면 이제 완패 되는 거 아니에요. 완패. 맨날 이제 정권 끝날 때까지 얘기냐 땜질만 하다가 이게 백 년을 간다고 이 정권은 백 년을 간다 하니까 백 년 동안 맨날 땜질하다가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를 믿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이제 납사자들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효과가 생긴 거죠. 교육효과가 생겨가지고 이제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손해 볼 것이고 따라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불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불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불운이 되고 지금도요. 거래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야 돼요. 거래세를 같은 경우에 인하를 하고 거래에 숨통을 쳐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매물이 많이 나와 마스크를 많이 나와야 공급을 해야 마스크값이 안정이 되고 떨어지잖아요.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도 계속 규제 1번들을 한다. 그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집값을 안 떨어뜨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론은 간단히 말해서 세금 더 거둬가지고 내가 당신들 없는 사람들 복제하겠다 돈 100만 원씩 주겠다 노인들 몇 십만 원씩 더 주겠다 취직시켜주겠다 공무원으로 특채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거에서만 이기면 되니까 정권이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정권 무너지지 않는 정책으로만 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끌어당겨라 돈을 끌어당길 방법을 찾아라 그게 결국은 세금이죠 내가 이걸 파일을 키울 능력은 없으니까 안에 있는 거를 쥐어짜가지고 많이 거두는 방향으로 하자 라는 식으로 정책을 딱 방향으로 세웠는갑죠 그러니까 무슨 아마추어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마추어다 대책이 없다 막 이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부의 정책은 세금 증대, 세수 증대 이게 딱 맞춰져 있다 세금으로 뭐든지 거둬가지고 하겠다 초등학교 출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세금 더 거둬가지고 뭐 하겠다는 그건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이 밖에 나와가지고 돈 벌어오는 것이 힘들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집을 누가 팔겠느냐 이거 이렇게 규제일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집을 못 사니까 수요는 있는데 집값은 오르는 거고 마스크도 못 파니까 팔하고 싶어도 못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다 부동산 대책이 분명히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는 팩트다 이겁니다 팩트 이 거래세를 인하하고 거래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몇 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거래를 틔우고 보이스는 강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런데 그게 6개월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색만 내고 끝내겠다 그러니까 본심이 아니다 이거죠 본심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온나가니까 내부에서도 헷갈릴 겁니다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 22번째였습니다 어떻게 이 정부를 믿고 계속 살아가야 될지 난감해하는 분들 많으실 건데 또 거기에서도 발빠르게 대책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국가가 쫓아다니면서 뭐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그런 적으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아본 역사 없다 딱 그겁니다 단지 부동산 가격이 딱 두 번 떨어져 본 적이 있대요 그 외부적인 충격 IMF하고 디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왜? 예는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사무실 상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